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는 도착해서 숙소로 먼저 가겠습니다. 제주도에 너무 급하게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하게 돼서 저는 약간 돌담 있고 소담 소담한 게 뭔지 알죠? 제주 갱성 스타일의 그런 숙소 엄청 찾았는데 예쁜데는 진짜 다차가 없더라고요. 에어비앤비를 엄청 뒤져가지고 그리고 강아지도 있고 좋더라고요. 숙소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오빠! 지금 내리고 있어! 내가 체크인하고 있을게! 되게 예쁜데요? 봐봐요! 여러분 나 진짜 잘 고른 것 같아요! 어때요? 예쁘죠? 너무 귀여워요!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이제 이제 바로 왔어요! 여기 바다도 보여요! 앞에 나오면! 너무 좋다! 제가 원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안녕! 나 여기 너무 추차! 나 진짜 여기 숙소 진짜 나 어떻게 이렇게 잘 잡았지? 이렇게 돼있습니다. 화장실 이렇게 돼있고요. 나 완전 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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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차! 그리고 여기 바로 이렇게 바다가 보이고요. 여기 거실이라고 해야되나? 산면이 바다가 다 보입니다. 여기 비가 많아요. 여기 엄청 조용한 동네인데 진짜 한 걸어서 5분? 맛집이 진짜 많고 그 맛집 따라 쭉 가면은 카페거리가 또 있대요. 누가 이렇게 숙소를 잘 찾죠? 누가 찾은거죠? 이거? 제 여자친구입니다. 진짜 여친 잘 드셨다. 나 아빠님 잘했다고 칭찬해.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 누가 내 남친 이렇게 일시키냐? 누구냐? 누가 여기까지 와서 내 남친 저렇게까지 일시키는 거야? 저희는 지금 주인분이 추천해주신 맛집으로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걸어서 10분이면 갈 수 있어요, 여기서. 동네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원했어, 오빠. 뭔지 알지? 조용하고, 사람 없고. 오빠, 오늘 진짜 맛있어. 빨리 먹어봐.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박민건이 배고프다고 자기가 엄청 맛있는 거 사줄 것처럼 나가자고 그러더니 글쎄 지갑을 안 들고 온 거 있죠? 할만 얼마가 나왔는데 근데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배고프다고 먹었습니다. 진짜 아주 고단수예요, 고단수. 아, 네. 아,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었는데 기회는 내일도 있으니까요. 네, 맞지, 맞지. 내일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랍스타는 괜히 시킨 거 같아요. 좀 줄겼어요. 그거를 시킬 거면은 내가 라면을 먹었지. 오바세바트록바였어. 네, 맞아. 맞아. 결론은 랍스타는 안 시켜도 된다. 딱새우만 먹어도 된다. 딱새우만 먹어도 너무 줄겼다. 충분하다. 39,000원의 랍스타는 아니었다. 아니었다. 39,000원이었어? 어, 39,000원이었어요. 아, 배불러요. 아, 공짜로 먹어서 더 배불러요. 너 왜 아까, 잠깐만. 너 왜 카페 바로 가자 그래? 숙소 안 들리고? 직업도 없는 기? 깜빡했어요. 아유, 또 깜빡해요. 저희 이제 스타벅스 가서 제주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메뉴 먹어보려고. 스타벅스로 끄고 날씨가 선선해서 낮에는 뚜껑 절대 못 열 것 같아. 그치? 그치? 오빠 왜 대답 안 해줘? 노래 맞으라고 했는데? 민건이는 대답을 안 해요. 민건이는 딴 거 하고 있으면 대답하는 기능이 좀 멈춰요. 나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행복해. 시원하지? 너무 시원해. 어떻게 이렇게 시원하지? 오빠, 이거 빌리기를 잘했다. 제주도에 스타벅스입니다. 입장. 이거 다리야. 오빠, 이거 힘들어. 진짜로? 그리고 쑥! 벤티로 하나 주세요. 고소 다리야. 고소 다리야. 솔직히 어때? 오빠 입맛에? 여기까지가 시작! 너무 행복하지 않아? 다리. 다시. 고소 다리. 고소 다리. 고소 다리. 고소 다리. 고소 다리. 새벽에는 자고 있고. 그쵸? 멀리킥하고 잠깐. 머리가 많이 자랐죠. 머리가 많이 자랐죠? 이곳에 있는 김만복김밥집 이건 유명하대요 만복인의 김밥 만복산도랑 오징어무침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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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거 두개만 주세요 가이아 가이아 내꺼야 어? 피가 먹을거랑 사자 가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세빡씨 일어나셨네요 머리가 많이 자르셨어 진짜요? 뭐야 배고파 김밥사 왔어요 여기 앞에 유명한 데 있더라고 잘 먹을게요 대박! 오빠 여기 봐봐. 완전 진짜 멋있다. 여보 근데 아까 김밥 싸러 가는 길 쪽에 있잖아. 거기 좀만 더 가면 바다더라고. 아 그래? 바다 한 번 달릴까? 이따 가자. 그래야겠어. 간장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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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비도 진짜 좋다, 그렇지? 응. 여기 전 거까지 다 보여. 저거 뭐지? 맛있다. 맛있어? 그렇지? 진짜 괜찮은데? 연합룡 사먹자. 경종. 연합룡에 이게 있어? 응. 생겼다가. 근데 나는 이런 게 좀 맛있어. 뭐가? 이제 약간 그런 게 너무 빠르니까 그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게 없다고 해야 되나? 응. 다 올라오니까? 응. 뭔지 알지?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 의미 있는 말이다. 난 진짜 맥도날드 커피 맛있는 거 같아. 너무 좋다. 지금 이런 거 같아. 엥정. 하루 보내주는 건가. 뭐하세요? 겉질 중? 아니면 지금? 오늘은 흑임장! 예전에 이거랑 배에 한 해. 흑임장! 좋아? 흑임장? 쑥 흑임자! 하나 둘 셋! 흑임자! 장난 아니다 정주씨! 네? V.I. 이렇게 V.I. 화면 60도야? 화면 60도야 신기해요? 네 소원 빌어! 오 새로운! 보통 저 위에 작게 없는데 정주랑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맞아? 오빠 소원이잖아 그거 제 인생의 목표가 저랑 결혼하는 거래요 제 인생의 목표가 저랑 결혼하는 거래요 맛집 고기의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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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여기 닭 샤브샤브 집에 왔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샤브샤브해서 먹는 건데 하늘이가 여기를 데려가 왔었거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다음 오빠랑 오면 여기 꼭 와야겠다 제 작게 오빠입니다 이 오빠가 몸이 아주 허하셔가지고 이거 봐요 안색이 몸에 허하게 느껴지시나요? 더 허해보여 종이 같아 종이 맛있어? 응 1차전은 끝났고 이제 2차전을 시작하지 아 새벽씨 네 멋있어요 멋있어 멋지 동네가 진짜 좋아 뭐야 저희는 지금 어디에 왔나요? 창백꽂이 별을 보러 왔습니다 별을 한번 봐볼까요? 어때? 보여? 오! 하나도 안 보이는데 화면에 하나도 안 보이지 오!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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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하나 보여 저 제일 밝은 애 저 한 번 밝아야 보이는 거 응 와 진짜 많은데 너무 아쉽다 보여 줬으면 좋았어요 아 진짜 장난 아니니까 진짜 예쁘다 왜 나 놀리는 거지 지금 아니? 지금 계란 옆에 있는 중 깨먹지다 말아 계란 너 네 두 번째 날 바위 이렇게 오 아파가지고 저는 괜찮아졌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 어제는 첫날이었는데 일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했고요 오늘은 또 아프셔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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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오드 당근 블렌디드 하나랑 아이스 아멜카노 하나 오빠 이거 찍을때마다 여기가 뭐가 나가지고 됐어? 어 이제 안보여 주황색깔 너무 잘 어울린다 저는 오늘 오늘 몸에 제주도 닿았어요 둘이랑 어 도락가세요 아 그래요? 어 잠시만 잠깐 지금 수연이 한 90개 나는 거 같은데? 88km? 이게 한 3일짜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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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하하하하하 아 유명한 아하하하 모르겠어요 제가 시켜줄게요 어휴 바빠네에에에에에에에당 어휴 uni issues 아휴 예읜 아휴 어허 아휴 아휴 넓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파티 컴퓨터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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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아 왜요? 할리가리와 한판 쪼실래요? 저희 사태 카드 그러다 저기도 너무 예쁘다 저 건물 봐 우와 멋있어 진짜로 그치 여기? 죄송합니다. 저희 반 선물용을 다 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날은 제주도심에 있는 메종클레드 제주 공항 근처에 있는 숙소로 잡았어요. 그저 정주 씨 새벽시 맞죠? 어머, 이 오렌지걸 보이는데? 별거 아니냐. 오빠, 뿌리는 거 없으니까 내가 해줄게. 물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마. 야, 좀 또만뿌릴 거 아니야? 해봐, 해봐. 미쳤나. 야, 나 이거 알아봐. 미안해. 우리 엄마는 되게 잘하는데? 뭐야, 이 년이! 아, 좀 봐. 밑에 뽑은 다시 해줄게. 붙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아, 밑에 안 해도 될 것 같아. 뒤, 뒤쪽, 뒤쪽. 이거 날리고 나가야 되겠다. 흔드심, 흔드심. 아니, 근데 정주 괜찮아. 날이 딱, 여기 햇빛 너무 세서 금방 마를 것 같아. 어, 스티커 붙일래. 어, 그래. 옆에서, 옆에서 터트나 붙이고 있어. 아, 알았어. 저는 이걸 붙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데? 아, 여기다 그냥 붙이고 10초 눌러놓으면 돼. 됐나? 1, 2, 3. 짠.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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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응. 야! 아, 얘가 잘못했어요. 야, 봐봐. 살릴 수 있어. 됐다. 저, 다, 다, 다. 마지막 드라이드라. 그렇지, 엮어? 아, 너무 귀여워. 기완님. 지나가다가 집에 망고 보내드리고 싶어서 들어와서 망고 샀어요. 차라리, 이게 황금 향이라는 거예요? 애플망고. 애플망고? 애플망고 이거 샀어요. 우와. 아주 멋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제주입니다. 아, 제주입니다. 아, 네. 저기, 선생님. 왜? 네? 안녕. 우리 다음에는 뭐지?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오자. 그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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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애에다가 있다. 하나, 둘, 셋. 짠. 짠. 이건 또 말을 못해. 도망가. 헛다른 새벽. 헛다른 새벽. 우리도 외로워. 놀러와. 아냐. 놀러와. 언제 어디서만 네 곁에. 내가 이제. 웃어나보자. 아니. 놀러와. 그냥. 놀러와. 저거 녹화하고 들어가야 돼? 응 안녕하세요 적당히 바람이 시원해 내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한잔했어요 속상한 마음 잘 내라고 나 이뻐요 기분이 좋아요 알떨떨한게 저는 더 좋아요 몰라요 나나나나나나 노래나 할까요 아 오빠 시끄러워가 노래하잖아 나 코러스야 코러스 소리 너무 커요 좀 쌀쌀해요 차가운 바람이 울어도 되나요 혼자 탁탁 울고 쉬고 싶어요 아 진짜 오빠 나 노래 부르는데 불찬게 저거는 코러스인데 야 코러스가 누가 그렇게 소리 크게 내 너 노래 부를 때 보잖아 진짜 내 목소리만 낼 거야 죽었어 honors 나의 마법완 나의 마법완 이 혼방완 컴퓨터면 나의 마법완